안녕하세요 선우왕국 입니다. 연산동 빠박이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뭐 지금 봤어요.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어도비 오디션에도 음정을 조절하는 것은 피치를 조절한다고 하거든요. 뭐 키를 변환시킨다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실 땐 피치 뭐 피치 시프터 아니면 뭐 피치 트랜스포저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시면 그런 방식들이 나와요. 각 프로그램들에서 혹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게 있을 때 그 기능을 찾으실라면 그런 명칭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음 설명할게요. 일단 간단하게 녹음을 하나 했어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 입니다. 네 이렇게 녹음을 했죠. 더블클릭 하시면 오디션 3.0 기준으로 아 지금 좀 호흡기가 안 좋아서 감안해 주시구요. 오디션 3.0 기준으로 더블클릭 하시면 이렇게 웨이브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단독 창이 나타납니다. 여기서 이펙트를 누르시구요. 이펙트 메뉴를 누르시구요. 우선 그 내가 조절해야 될 부분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. 하신 다음에 이펙트를 누르시고 여기에 타임 앤 피치라고 있죠. 여기에서 음 대략 두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일단 피치벤더 어 여기 처음에는 이 모습으로 기본 창은 이래요. 기본 창은 요렇게 그래프가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조절하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선우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 프리뷰를 눌러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근데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끔 돼 있는 거예요. 이 피치벤더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녕하세요. 선우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우왕국입니다.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음역대가 어떻게 얼만큼이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돼요.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보이죠. 시간 구간하고 지금 음역대가 얼마나 마이너스 되든지 플러스 되든지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. 그 여기에 이제 범위가 기본적으로 2 그러니까 2 세미톤 그러니까 한음 정도 그러니까 세미톤이니까 반음이겠죠. 그러니까 두 반음이니까 온음 정도의 음정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 놓았어요. 얘네가 기본적으로. 근데 이거를 제가 임의대로 아까는 칠 이렇게 바꿔놨던 거예요. 그리고 뭐 여기에 그 프리셋 같은 걸 눌러보시면 이 사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다시 칠을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. 근데 이 오디션은 그 이제 쿨 에디트 시절부터도 그 동일한 그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였는데 뭐냐면 그 피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시간이 짧아져요.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늘려서 피치를 조절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령 뭐 이렇게 낮은 음의 음역대를 앞뒤로 이렇게 쭉 폭을 줄여서 당기면 고음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간의 변화가 생겨요. 그러니까 피치를 조절하면 시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. 여기에 이제 품질 같은 것도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베리굿이나 아니면 퍼펙트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시간 변화가 싫다 라고 하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펙트에 타임 앤 피치에서 이제 뭐 시간도 늘리고 줄이고도 가능해요. 타임하고 피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치시프터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0에 돼 있습니다. 0에 돼 있는데 한번 먼저 프리뷰를 들어볼게요. 요게 프리뷰거든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거는 보면 센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반음이나 이런 것보다 더 미세하게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. 요쯤만 해볼까요? 30 몇 정도만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지금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두둑두둑 끊기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 맞추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주파수를 조절을 한다든지 뭐 여기 이제 세부 항목들 다른 것들을 조절하면서 그게 깨지지 않는 톤에서 맞추면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. 지금 보면 음역대에 따라서 그런 소리가 더 나고 덜 나고 그러니까 그 더각더각더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리는 끊어지는 소리 같은 게 덜 나고 더 나고 하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세부 조정을 하면 그런 것들이 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해보다 보면. 저도 사실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를 몰라서 이 일정하게 뭐 숫자를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맞추면 이런 그 현상이 없습니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주사용 프로그램은 아니라서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만져보시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그러면 분명히 조금 덜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조금 덜 티가 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고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할 때는 음정은 조절이 되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변화하진 않죠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기능이 다릅니다.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나오는 DAW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은 음 그러니까 VST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프로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. 근데 이 오디션 3.0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. 물론 이것도 잘 사용하면 그것과 비슷하게 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음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.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기능을 물어보셨으니까 퀄리티 부분은 스스로 좀 해결을 하시고요.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뭐 빨리 됐던 거를 뭐 그 스트레칭 그러니까 타임 스트레치 해갖고 늘려서 길이를 맞추는 방법들도 있어요. 저도 옛날엔 그렇게 썼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우왕국입니다. 아멘